자 결국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3000달러 플러스 욕심... 아... 안부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죠 여기 고점대 라는걸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먹어 놓은게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수익 납니다 손절 하기 싫어서 안하고 그런거 아닌가 아시죠? 손절 빨리빨리 한거 잘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좀 아 쉽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난 부분도 있고 하면 그런 아 선순환도 가능한겁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Juven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엔 매수 입니다 차... 이것만 lower 진짜 끝내주는건데 밑으로도 더 세게 내려가기도 애매해 들어 올리면 그쵸 먹으면 돼 빠질때 빠질값에 올라오고 밀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노! 까질땐 조용하더니 그죠?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또 먹으면 되는거잖아 이거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거든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메뉴 조용하셨습니다 메뉴 조용하셨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ями 라뷰 방송 라뷰 뷰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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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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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읽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취소 주문이 접수되면 취소 주문은 나에게 ts창사 hospaje missed ces achários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번호 kuluss이 접emand 소문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about to h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